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의 기술자격 취득 분야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 지체장애협회가 주관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지체장애인의 헤어 미용사 자격증 취득가정 수료식이 개최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신동욱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지체장애협회가 주관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지체장애인의 헤어 미용사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식이 지난 23일 인천시 중앙직업전문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의 헤어 미용사 교육과정을 마친 이날 수료식에서는 최우수상의 이금실 교육생이 선발돼 학교장상을 수상했고 교육생 전원은 인천중앙직업전문학교장 명의로 수료증서를 교보받았습니다. 이날 수료식에서 축사에 나선 이명화 학장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았지만 꿋꿋하게 잘 극복한 지체장애인 수료생들에게 수료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그간의 노고를 치아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수료식 교육생 대표로 답사에 나선 최우수 수상자 이금실 씨는 지난 교육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교육과정을 지도해 주신 교수진 여러분들에게 교육생을 대표로 감사드리며 수료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헤어 미용, 기술자격증을 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더욱 보람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지체장애인들의 교육과정 기간 동안 실질적인 실무 측면에서 지원 분야를 담당한 유기석 지체장애협회 부장은 교육생들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하고 수료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소외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안병옥 인천시 지체장애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애인들의 기술자격 취득 분야를 넓혀 지역구성원의 합체로서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수행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신동욱입니다.